삼성전자가 지난주 이사회를 열고 전국 경제인연합회 재가입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탈퇴한 지 6년여 만에 복귀입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의 전경련 복귀를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 이외의 다른 조건들도 말씀을 권고하였습니다. 삼성 중감위가 조건부 복귀 의견을 낸 이날 삼성전자도 이사회를 열고 전경련 재가입을 승인했습니다. 전경련 재가입 여부가 이사회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다른 현안 보고와 함께 전경련 재가입 여부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그룹의 맏형격인 삼성전자가 전경련 재가입을 결정하면서 삼성 SDI와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다른 관계사들도 오늘 이사회를 열고 전경련 재가입으로 의견을 모을 전망입니다. 삼성이 전경련에 복귀하면 2017년 공식 탈퇴 이후 6년 8개월 만에 복귀하는 셈입니다. 삼성에 이어 SK, 현대차, LG 등도 차례로 전경련 복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포스코는 이미 전경련 재가입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다만 삼성은 과거처럼 회장단에 참여하기보다 일반 회원사로만 활동할 가능성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경련은 내일 한국경제인협회, 즉 한경협으로 기관명을 변경하면서 류진풍산그룹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합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これ은 1 3 4 5 5 5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